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100을 잡는 방법 100이 사는 수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되면 실패입니다. 폐없이 완벽히 잡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젖히는 수는요. 100이 이렇게 둬서 여기서 올라가면 이거 삽니다. 아 이거 AP로 살았죠? 그러면 여기를 젖혀야 되는데 여기 맞든 여기 맞든 이건 폐가 됩니다. 여기 들어가야죠. 폐가 됐죠? 여기 나도 폐고요.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폐가 됐습니다. 폐가 되면 실패에요. 그럼 젖히는 수는 안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이렇게 놓고 이건 폐도 없이 살게 됩니다. 어 이거 넘어가야 될 때 이렇게 단수치면 이건 폐가 되겠지만은 100은 여기서 이렇게 뻗습니다. 아 이것도 살았는데요. 안되겠죠? 그러면 여기 급수가 어딜까요? 어 여기에 둔다? 여기 두면? 이렇게 놔서 살죠? 아 여기를? 아 살았네요. 아 이거 감쪽같이 두진 않았는데요. 그럼 여기는 도대체 어딜 놔야 될까요? 예 급수하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놨을 때 지금 100은 이 한 점을 못 잡으면은 여기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끊어버리면 이거 안 딸 수가 없죠? 이때 단수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뻗어버리면 100이 감쪽같이 잡히게 됩니다. 어디 둘 데가 없죠? 알고 나면 너무 쉬운 수입니다. 일단 급수를 지정하고 묘한데 갖다 붙이고 여기 잡을 때 여기 단수. 다른 수 없죠? 100이? 다른 수밖에 없을 때 뻗으면 간단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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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